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나이값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젊은 날에는 자연이 날개가 들면 사람이 철도 들고 또 인격도 성숙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나이와 함께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변으로부터 나이가 상당히 들더라도 나이값 좀 하라는 그런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월과 함께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을 지냈던 손혜원 전 의원은 1955년 1월 23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꽤 나이가 있는 겁니다. 66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다들 고령화 추세가 전개되기 때문에 66세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66세가 되면 철도 들고 좀 세근이 좀 든 그런 시절입니다. 세상을 좀 유장하게 볼 나이도 되고 66세 정도가 되면 또 타인을 관대하게 볼 나이도 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 또 얼마 많지 않다는 생각도 할 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정도는 주변에서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66세가 정도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나이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12월 8일 날 윤석열 후보의 아내가 되는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과 고등학교 사진인 걸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댓글에서는 친문 인사로 간주되는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이렇게 한술 더 떠서 주장을 합니다. 입술 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래 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 특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서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관상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 가운데 아주 조롱쪄 그런 댓글을 남긴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성형 전 눈과 성형 이후의 눈의 차이를 볼 때 눈이 감기기나 하나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남긴 분도 계시고 이 정도면 거의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정도로 변신할 수 있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사실 외모논평에 대해서 앗 뜨거워 했든지 현재 손재원 전 의원의 페북을 방문해 보면 이 거리나 이 이미지는 지금 내재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12월 8일 날 손혜원 전 의원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왜 김건희 씨만 나오면 이다지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지 안타깝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놓친 것은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반응한 것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손혜원 전 의원이 나잇값을 정말 하지 못한 사례다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손혜원 씨의 이 같은 외모논평 외모비평에 대해서 상소문 형식의 심오칠조의 글로 유명한 논격 조은상 씨가 손혜원 씨에게 점잖게 꾸짖습니다. 제목은 얼평입니다. 상급풀 수술이야 이제 수술도 아닌 시술 정도로 취급받는 21세기의 현실은 둘째치고라도 이 정도면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손혜원 전 의원 지지자의 말을 빌려 제가 논하자면 저들은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한 타인의 외모를 두고 왜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우면 남의 귀한 얼굴을 SNS에 올려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려나 궁금해진 나는 커피 검색질을 해서 문제적 두 인사의 용모를 접했습니다. 견적도 안 나오는 고생대 생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 검색질을 해서 문제적 두 인사의 용모를 접했습니다. 견적도 안 나오는 고생대 생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속이 안 좋습니다. 오늘 안주는 쭈글쭈글 돼지 막창과 밴댕이 해무침입니다. 조은상 농객의 맛깔라는 글이란 것은 타인을 저격할 때도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견적도 안 나오는 고생대 생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쓰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적 최백은 건국대 교수 1959년생으로 올해 62세가 됩니다.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경기대학의 이수정 범죄심리학학 교수의 사진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40대 말이고 한 사람은 60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이는 물음표라고 썼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 일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이건으로 인해서 최백은 교수는 선대위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논평은 인종, 나이, 출신지역, 외모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올바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피부색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이라든지 그 사람이 출생지역이라든지 외모라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종, 나이, 출신지역, 외모 등은 정말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냥 받는 것이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선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종 편견을 드러내거나 나이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거나 출신지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거나 외모 편견을 드러내거나 외모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걸 개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가슴 속에 담아있는 것이지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도 가질 수 있고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라는 것이 입 밖을 드러내거나 손밖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털딱이라는 그런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무렇지 않게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회적 분위기도 그런 거에 용인이 되죠. 그러나 은밀하게 따지면 절대 나이를 가지고 그렇게 편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한 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도 원색적으로 피부 색깔과 관련된 그런 의견들이 아주 편견이 강한 의견들이 그렇게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손혜원 전 의원이나 최백은 교수들은 나이들이 웬만큼 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66세 한 사람 62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치기어린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두 사람 정도로 60대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외모 편견을 서선치 않고 드러내는 것은 인간이 한참 멀었다 사람이 한참 덜 됐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연배에 좀 정상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외모라든지 지역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한 사회에서 나이든 사람들이 또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천방지축으로 우리 편을 위해서 편견을 무기삼는 일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사회가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편견을 혼자 좀 사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마구 쏟아내지 않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무슨 쌍갓불 수술했구나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뱉는 순간 그것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죠. 좀 제대로 삽시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기는 그 위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